대표님이 취한 역 하셔야죠 검은띠 유단자 아가씨 숨을 미치기 숨을 미치기 짠 근데 왜 다시 여기야 무급 철수 우리 집으로 가자 진짜? 어 일단 따뜻한 물로 씻고 싶어요 이리로 와봐 아 이걸로 끊은 거였구나 어 이제 와서? 오늘 정말 감사했는데 일단은 가볼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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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